안녕하세요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?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원워드라는 책입니다. 원워드라는 책은요, 제가 한 3년째 읽고 있는 책인데요. 지금 이 녹화 전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국립세종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8주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. 8주 과정 중에 7주차에는 이 원워드라는 책을 함께합니다. 처음에 시작의 기술, 독서법, 건강 쭉 오다가 두 권의 책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실행의 답이다 하기 전에 왜 실행을 해야 되냐면 한 해 또 한 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2021년 지금 5월 28일이잖아요. 뭐 난 저도 아니고 애매한데 네, 그래서 항상 피드백은 계속 이루어지면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원워드라는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시는 책으로서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수업 끝나자마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원워드라는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부제는 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의 힘이라고 합니다. 원워드 책을 2018년도부터 제가 읽고 그때부터 단어 하나씩 정해서 2018년, 19년, 20년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 되게 어색해요. 어색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. 근데 1년에 하나씩만 목표를 세워보자.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차분히 나와 대화하는 이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.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? 못합니다. 왜냐하면 삶을 일상 사랑하다 보면 바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서 나옵니다. 먼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 소개해드릴게요. 출판사는 다산 4.0이고요. 신간도 괜찮고요. 중고로도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북도 있습니다. 책 추천드리고 저는 해년마다 이 책으로 제 수강생들하고 연말에 페스티벌을 합니다. 한 해의 목표를 내가 세웠던 걸 돌아보고 내년 목표를 세우는 거로 이 책을 제가 꾸준히 할 예정이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구절은 여기부터 할게요. 22쪽입니다. 매년 새해만 되면 결심하는 당신에게 성공이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달성하느냐로 평가된다. 이 구절은 독소모임 회원님들도 좀 좋다라고 뽑아주셨던 공통적인 것입니다.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달성했느냐 무엇을 내가 해냈느냐라는 것이고 해냈느냐를 평가하려면 결국 목표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. 제가 모임 때 얘기해드렸지만 건강이요, 잘 지내기요, 행복하기요라는 거는 무엇이 행복하고, 무엇이 건강하고, 무엇과 가족과 잘 지내는지 전혀 평가가 되기 어려운 평가 내릴 수 없는 목표 설정들입니다. 그래서 건강이요라고 하면 3kg 빼기 그래서 지방량 20% 줄이기 되는 거고 가족과 잘 지내기이면 잘 지낸다는 건 와이프한테 매일 사랑한다 한 번 얘기하기 아들과는 일주일 3번 이상 20분 동안 놀아주기 이런 것들이 좋은 목표라는 거죠. 그래야지 그 목표가 세웠을 때 한 달이 지나고 3개월 지나고 6개월, 1년 됐을 때 아, 내가 목표에 이뤘구나 이렇게 뭔가 상취했구나라는 거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목표 설정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새해 결심이 무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성공이란 무엇을 달성하느냐 이고요. 그래서 이 책이 추천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. 14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 원어드는요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.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일상은 너무 바빠요. 소음이 많아요.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. 그래서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전략적으로 벗어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. 마음의 준비 내가 올해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작년에 못했던 게 무엇이지 가만히 돌아보시는 시간 필요합니다.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원어드를 찾아야 되겠죠. 이 책에서 나의 원어드 찾을 몇 가지 질문들을 올려줬습니다. 거기에 답해 보시고요.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실천을 해야 되죠. 실천 실천을 하시고 다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책 자체가 이 책에서 말하냐면 이게 한 시간도 안 걸리도록 짧게 되어 있고요. 심플합니다. 그래서 얼마나 하나의 목표가 우리를 바꿔주는지 한 1년만 해보셔도 충분히 느끼고 싶어요. 저는 3년 차 원어드로 한 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. 올해 내가 가장 일을 할 게 하나 뭐지? 그게 3년 5년 10년 되면 1년만에 하나씩 목표를 설정해도 되게 괜찮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모임에서 회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. 상반기? 네 6월달 금방 갑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6월달 아직 남겨놓은 상태에서 상반기 피드백을 세우면 상반기 피드백을 하면 6월달을 더 잘 보내실 수 있어요. 어? 했는데 내가 좀 부족하네? 6월달을 좀 집중해서 보내실 수 있잖아요. 이 전략 되게 좋습니다. 연말에도 전 11월달에 연결산을 하고 다음 해에 계획을 세웁니다. 그럼 12월달이 너무너무 재밌어요. 기대되고 목표 설정조에 대해 못 이룬 것들도 이제 바짝 계속 할 수 있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전략 추천드릴게요.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수강생 분들하고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 많이 봐주세요. 그래서 상반기 피드백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지금 하셔도 돼요.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. 첫 번째는 1월부터 5월에 내가 했던 것 중에 잘했던 게 뭔가요? 1월부터 5월 중 내가 했던 것 중에 응 잘했던 거 그러면 좀 돌아보셔야 되겠죠. 1월에는 이랬고 2월에는 이랬고 4월에는 이랬고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으면 어린이날에 내 일을 했었지 라고 쭉 어떤 기록들이 있으시면 좋고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이때 이제 나를 내면 아 내가 이렇게 보냈지 아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. 1, 2, 3을 적어주십시오. 적어주시고요. 두 번째 단계입니다. 아쉬운 점 저는 항상 그 실패한 것들은 많이 안 적은 사람들이 피드백 하세요. 그러면 대부분 자기가 못해서 실수한 것들을 자책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딱 하나씩만 하나만 교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근데 난 이거 하나 아쉬웠어. 책을 쓰기로 했는데 못 썼어. 그러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내가 다 남은 일정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분명해지시겠죠. 왜냐하면 이제 6개월 7개월 남았으니까. 그래서 아쉬운 점 하나를 적어보십시오. 그리고 나서 그 아쉬운 점 하나를 내가 이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적으시고요. 세 번째는 그래서 하반기 하반기에 원, 워드 또는 하반기의 목표 나 그래서 책을 다 쓸 거야. 또는 하반기에 나는 활력을 찾을 거야. 하반기에 나는 승진을 할 거야. 하반기에 나는 3킬로를 뺄 거야. 하반기에 나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거야.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? 목표가 나오면 목표가 나오면 거기서 나는 뭐 해야 될지 투드리스트가 쫙쫙쫙쫙 나옵니다. 그러면 나는 3킬로를 뺄 거니까 아침에 몇 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샐러드를 먹을 거야. 나는 계단으로 갈 거야. 나는 책을 읽을 거니까 일주일에 몇 권 읽고 어떻게 할 거야. 독서 리스트를 만들 거야. 뭐 영상이 쓸 거야. 본 리뷰를 쓸 거야. 영화들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자주 가시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피드백이 가장 가장 짧은 일정은 저는 하루 저희는 이렇게 바인더를 쓰잖아요. 바인더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. 바인더를 쓰면 오늘 내가 잘했던 것 합성해서 그렇죠. 오늘 내가 하루를 보내시면서 오늘 내가 잘했던 것 내가 하루를 못했던 것 하루치 피드백이 쌓이 쌓이면 일주일째가 나오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치가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피드백 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. 맞습니다. 그게 정말 잘하고 계신 거니까요. 일단은 지금은 저랑은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상반기 피드백 세우시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먼저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더 채워나가야 될까 이 케이블 주유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하신 시간이 지금 제 영상이 아마 주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에 좀 괜찮게 오후를 마무리하시고 2월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. 여기서 말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도 눌러주십시오.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. 생모하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